하나님의 성민 이스라엘 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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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양을 불에 굽던 머리에서 내장까지 발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에 구웠어 온 식구가 나누어 먹으라고 그랬어 이것이 이스라엘의 유월질인데 이렇게 해야 저들이 애국의 바로의 손에서 노연함을 바라셔 적과 꿀이 어려운 가난한 땅을 향해서 대행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 큰 교훈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문인방과 양문설주에 발랐었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그 피가 발려치지 않은 집마다 들어가서 그 집에 장자들을 죽였습니다 짐승의 먼저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임금님의 장자로부터 저 감옥 속에 있는 최소의 장자까지 모조리 첫 죽임에 애국 전국의 곡승이 진동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신속히 애국에서 떠나가도록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도 악착같이 붙잡고 놓아주지 않던 사람들이 이 의식을 통해서 장자가 죽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적과 꿀에 흐르는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그들은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정신적인 힘이 필요하고 육체적인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온종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어린 양을 머리 깨부터 내장에서부터 발까지 다 구워서 먹는 것으로써 그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대한 교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행위를 할지라도 어떻게 종교적인 이식을 할지라도 세상의 원수 마귀는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 죄를 물먹듯이 먹고 마시면서 자라났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십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때까지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를 놓아주는 유일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 우리를 위하여 6월절 양이 되셨어 그는 십자가에 올라가셔 하나님 앞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그 몸속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증하게 쓰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원죄 잡음죄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흐른 피는 우리의 죄를 다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육신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하나도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는 온 인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다 칭찬해 버리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잡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양심의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자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손을 놓고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취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노래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의 보혈 능력 이외에는 어떠한 일도 마귀에서 우리를 놓아줄 수 있는 권세는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장 중심 과제가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그 보혈은 우리의 양심을 씻어내고 우리 전체를 정결하게 해서 그래야 해서 우리를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께 용납받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어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며 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탄을 떨어버리고 마귀를 우리의 생활에서 완전히 털어버리고 승리해서 적과 꾸려는 가난인 천국을 향하여 일어나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보혈을 믿지 않는 신자는 여러분 신자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 교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깊은 신앙을 설교하고 성도들이 그 보혈에 대한 깊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아직 마귀의 지배하여 있으며 마귀의 권세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보혈이 역사하는 곳에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물처럼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이 계신 곳에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에 대한 증거가 있고 예수의 보혈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타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바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머리부터 발가까지 예수 그리스도 전체를 우리 속에 받아들여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를 먹다니 어떻게 먹냐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머리 내장 다리까지 다 먹되 썬 나물과 함께 먹으라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만 흘려서 마귀에서 노아만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해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생활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참 양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양식이 되었을까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인 그 모습 그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어야 됩니다 머리카부터 내장으로부터 다리까지 온몸 전체를 하나도 없이 다 먹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신은 거침없이 설교를 잘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으라고 하면 거기에서는 좋아하지 않고 또 그것을 반발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은 썬나물과 함께 먹는 것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냐고 이성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몸을 먹지 않은 교인이나 교회치고 그가 광야의 세상을 힘차게 이기면서 승리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위에서 지옥불에 타서 구워진 그 모습을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이미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살쯤을 뜰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난 바라신 그 이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그 이미를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우리가 예수를 먹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관을 쓴 것을 우리가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시관 쓴 모습을 그 머리를, 이미를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라먹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 먹어야 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세기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담에게 이러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들어 먹지 말라 한 나무실과를 먹으신 적 땅은 너로 인하여 제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있는 물과 응급기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 적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을 것이라 이것은 우리 아담 조상이 범죄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땅은 가시와 응급기를 내고 그로부터 해서 너의 일생은 가난에서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마에 줄기찬 땀을 흘리고야 겨우 채소를 먹고서 살아갈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께서 가시관 쓴 모습을 보게 될 때 그 가시관은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서 저 마담이 가져온 그 재주를 제께버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그 가시관을 통하여서 가난이 우리에게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 먹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가난한 것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좋지 않습니다 가난을 이기고 승리해 나가는 것 좋지만 가난 그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세상에 사람이 가난하고 이 세상에 입을 것 먹을 것 있을 곳이 없어 천대받을 때 인간의 존엄성조차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라가 가난하면 세계적으로 멸시를 방하고 개인이 가난하면 그 사회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했는데 주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도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육체를 먹어야 되는데 그 머리의 가시관 쓴 것은 바로 우리의 가난을 대신하여 짊어졌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축복을 예수 그리도로 말미암아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사상과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도를 먹지 못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용서는 바라시나 가난에서 해방을 받지 못하고 언제나 남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게 될 것입니다 가난 그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도의 몸을 또 보십시오 그는 산산히 찌어졌습니다 가슴, 등을이, 몸통이 산산히 찌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찌어졌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이것도 그대로 내버려 수산지입니다 찌어진 예수 그리도의 몸을 먹어야 됩니다 가시관 쓴 머리만 먹을 것이 아니라 찌어진 몸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찌어졌는가? 이 의미를 알고 받아들여서 그것을 우리의 생각 속에 먹어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진실로 진짜로 우리의 질병을 지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슬픔과 고통을 짊어졌다고 말했었으며 5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가 산산조각으로 찢겨져서 채찍에 맞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고 말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한번 따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암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셔 질고를 당케 하셨은 적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로 하여겸 상암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셔셔 우리의 질고를 당케 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찢어진 예수 그리도의 몸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몸을 먹으셔 여러분과 내가 우리의 마음과 육체의 질병에서 노연함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질병을 허락해서 우리를 치게 할 때도 있습니다만 질병 그 자체가 우리의 축복은 아닙니다 병들어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에게 짐이 된다면 이것은 절대로 축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병들어서 깨어져서 회개하는 것은 큰 축복이지만 병 그 자체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겨라분과 내가 병들어서 병신이 되거나 처참한 절망에 떨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도의 처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연양과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하심으로 그 찢어진 몸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조령을 하고 비록 그것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때라도 어린 양을 먹을 때는 썬나물과 함께 먹으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공개하고 숭불악질해서 쓰디쓴 그러한 것이지만 그걸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또 한번 쳐라볼까요?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를 우리 한번 쳐라볼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우리 예수 그리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먹어야 됩니다 십자가 밑에 걸어들기는 건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를 먹다니 그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읽어볼 때 정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를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어버려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 다음 따라 말씀해 주세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있으니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둘 또 없는 유일한 아들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시오 나무에 달려있다니 세상에 이 일이 웬일입니다 예수님께 저주를 받는다면 여러분과 나 같은 사람이야 실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권한당하신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당한 것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스 3장 13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스 3장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바른받으시아 율법의 저주에 우리를 숭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안에 있는 자라였음이라 이는 그리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때 여러분과 나는 저주를 받아 나무에 못 박힌 예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먹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를 먹지 않고 난 다음 위대한 행진의 승리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마귀의 사슬에서 노연함을 받고 마귀의 발톱과 손톱에서 노연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난에서 해방을 얻고 질병에서 고침을 얻고 저주에서 축복을 바라서 영혼이 잘땜같이 범사에 잘땜해 강근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힘을 얻어야 이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도의 피를 양심의 문설주에 바랄 뿐 아니라 그리도의 몸을 비록 세상 사람이 조수하고 손꾸락질하더라도 먹어야 합니다 그리도의 몸은 썬나물과 함께 먹으라 했으니 이 그리도의 몸을 먹는 데는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오늘날 또 제가 삼박자의 축복을 전개하고 그리도의 그 몸의 대숙을 전개함으로 사람들이 많이 손꾸락질하고 조수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게 개의치 않습니다 왜? 이 몸은 썬나물과 먹어야 됩니다 이 몸을 먹을 때는 사람들이 쓴 비난과 조수와 손꾸락질합니다만 그러나 이 몸을 먹는 자마다 이 광야의 세계를 위대한 성공으로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그리도의 몸을 먹고 난 다음에 짐을 꾸려 걸머치고 그들은 애국 땅을 떠나서 적과 꾸려는 가난 땅으로 출발해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그들 앞에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휘황찬란하게 그들 앞을 인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도의 보유를 믿고 구원을 얻고 그리도의 몸을 먹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간근한 믿음 소망 사랑으로써 마음이 무장하고 나오면 그때로부터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인 성령이 오셔서 이 광야의 길을 이끌어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는 청당 못 갑니다 우리가 천국길을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보내놓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오시오 곧장 우리가 구원 받지 말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구름기둥 같고 불기둥 같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성령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온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그들을 가난한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난으로 가난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여러분과 나의 가슴 속에 성령이 오신 것은 성령은 천국의 안내자로서 여러분과 나를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 세상 자랑을 쫓아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정력의 신은 여러분과 나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꾸짖고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셔서 천국 가난을 향해서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적과 구려는 가난한 땅을 향해서 갈 때는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이 적들로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들이 바로 홍해수과에 나와서 설 때 앞에는 창일한 홍해수 거기에는 배도 교량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바로 왕이 마음을 고쳐먹고 대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포로로 잡기 위해서 일진 광품처럼 다가왔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보고 좌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휙 돌아서 앞에 있는 것이 뒤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진 사이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애굽진은 대낮에도 밤같이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이스라엘 진은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래서 애굽이 이스라엘을 신범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서 그들은 홍해수를 건너서 가난한 땅으로 향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여러분과 내 힘으로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와 그 종자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그 귀신들과 함께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 거짓말 귀신, 질병을 앓게 하는 귀신 이다는 사설을 갔다 오는 귀신, 미혹의 귀신 여러가지 종류의 귀신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미혹해하고 혼동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면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담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적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상 원수 마귀와 귀신은 우리에게 한길로 왔다가 일곱길로 도망치고 말 것인 것입니다 환경의 여러가지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도록 성령은 우리를 미리 다 지켜주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피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심 없이 이 위험한 광야에서 원수들을 이기고 나갈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광야란 사막입니다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낮에 햇빛은 아예 화룩불같이 비추입니다 그 길로 갔다가는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위에 먹어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걸어가는 길에 낮에는 구름기둥같이 확 구름이 위를 덮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는 곳에는 햇빛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여러분 광야에 여러가지 무서운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공격하지 못하게 불빛을 황하게 밝혀놓으십니다 이스라엘 진이 대낮같이 밤에 불빛으로 밝기 때문에 사나운 짐승들이 침략해 오지 못하고 원수들도 침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낮에 해와 밤에 달이 상처를 입히지 못하게 했습니다 공포에서 안심과 위로를 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성령은 위대한 위로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실망과 좌절감 상처와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옛날보다도 더 잘 먹고 잘 있고 잘 살고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였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투석이 뿐인 것입니다 위로받을 때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는 낮에 해와 같이 우리에게 시험과 여러가지 뜨거운 환란이 다가올 때 성령이 위로해 주시고 밤의 위험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예수 믿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마음의 위로가 충만하여 그래서 항상 좋을 때와 어려울 때를 상관하지 않고 위대한 성령을 가지고 찬미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사이에 같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큰 위로를 얻으십니다 오늘날 또 여러분 하나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마음속에 느끼고 영혼속에 느낄 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위대한 마음의 용기가 생기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다섯째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덮은 곳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덮은 곳 밑에는 만나가 생겨나고 바위가 물이 흐르기하고 그리고 저 고기들이 샛대들이 날아와서 그곳에 떨어졌습니다 매출하기에 이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야 하나님의 기적이 있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에 기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을 인정하고 환경하고 모시들고 의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을 다 제껴버리고 난 다음 기적은 없다 기적은 지나갔다 기적은 신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옛날과 똑같이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를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의미와 성령님의 축복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면 천국으로 가는 위대한 행진의 승리와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출발했다가는 우리들은 가다가 중도에서 나구가 넘어치고 포로가 되어버리고 말겠습니다 6월절은 양 예수를 먹고 성령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충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을 구하와 같이 불어넣지 아니하시오 악한 원수 마귀 애국의 세계에서 근전해 주시오 적과 꿀이 어려는 천국 가난한 동으로 가는 동안에 마귀에서 노연함 받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오 광렬을 이기고 나갈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의 머리 몸 내장 다리까지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아버지 이 복음은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옛날에도 이것을 먹을 때 썬나물을 가지고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이성적으로는 쓰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광렬을 능히 지나서 이기하는 위대한 양식이 되오니 오늘 예수를 먹고 마음이 달라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크나큰 양식이 되고 아버지 위로가 되어서 사상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존적이고 생산적이고 진취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란 Raw 우리에검사는 Having The Ghost 마음의 빛나는 이검사는 욕장에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도